영천 시공을 초월한 초특급 브라이어트 환상영천여행 그럼 얼른 출발해보죠 가볼까요? 렛츠고 경치가 너무 좋아요 잠깐만요 이티 여기 영천 보현산 천문대에요 지금 뭐하시는거에요? 이티랑 친하거든요 여기가 바로 대한민국에서 별이 가장 잘 보인다는 보현산 천문대에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온다고요? 안내를 해주기로 했는데 불러봐야 되는데 별이야! 빛이야! 안녕하세요 별의 수도 영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보현산 정상에서 만나는 별나라 이야기 함께 떠나봐요 보현산 천문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최첨단 천문대에요 여기 있는 1.8m 광학 망원경으로 12km 밖에 100원짜리 동전도 볼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놀랍죠? 천문대에서 조금 내려온 곳에 위치한 보현산 천문과학관에서는 국내 최초 첨단 5D 방식의 도움 영상관 다양한 천체 관측실을 갖추고 생생한 천문 우주 구역의 장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별의 세계를 알고 싶다면 매년 5월 펼쳐지는 보현산 별빛 축제를 놓치지 마세요 신나는 체험과 신기한 이야기가 가득하답니다 또 하나 아름다운 보현산 웰빙숲도 꼭 거닐어보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동신 무한한 우주시대를 이끌어갈 별나라 여행 영천으로 오세요 여기가 바로 운주산 승마자연휴양림이군요 그러니까 여기 오시면 승마도 즐길 수 있죠 삼림료까지 해서 운주산 승마자연휴양림이죠 영천에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 가지 말고요 어디로? 영천으로 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수련 운주산자락 그림처럼 아름다운 산장과 승마장 운주산 승마자연휴양림은 국내 최초로 산림휴양과 승마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자연휴양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실내외 승마장을 비롯해 산악승마로에서 말을 타고 달리는 쾌감을 즐겨보세요 피톤치드로 가득한 소나무숲 속의 휴양림 직원은 편리한 숙박시설과 놀이시설을 갖추고 일상이 지친 도시인들에게 즐거운 웃음소리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말을 직접 타 보니까 정말 신나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승마체험까지 할 수 있어서 일석삼조입니다 가족여행코스로 최고예요 최고 더불어 호은 정몽주 선생의 충정을 기르는 임고성원과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휴식처로 사용받고 있는 임고강변공원 탑트인 드라이브코스를 자랑하는 영천댐까지 함께 둘러본다면 더없이 즐거운 여행길이 될 것입니다 음 좋은 냄새 나요 정말 몸에 좋은 건 아셔서 좋은 거잖아요 그럼요 이 영천이요 전통적으로 유명한 한방도신 거 모르셨죠 그래요? 그래요 그럼 제가 몸이 좀 허하고 아프고 그러려고 하거든요. 다 같이 지어가야겠어요. 제 것도 그럼 어떻게 한번 지어갈까요? 그럴까요? 가보시죠. 예로부터 한약이 발달했던 영차는 전국 한약재 유통시장의 3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한방도시입니다. 이를 상징하는 한약재 전시관에서는 한약의 우수성과 한약재의 효능은 물론 한방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더불어 110여개의 약재상에 위치해 있는 한약재 유통단지에서는 질 좋은 한약재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 영천을 찾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매년 9월에서 10월 사이 열리는 영천한약축제는 한방과 관련한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인으로써 명실상부한 한약재의 메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영천은 역시 여행의 보물창고 같은 곳이죠. 그래요. 그런데 영천이면 꼭 둘러배달 곳이 있죠. 맞아요. 바로 이곳 은혜사죠. 맞습니다. 은혜사에 온 김에 은혜천은 하루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마음의 깨달음을 얻어볼까 합니다. 아 그러시지요. 감사합니다. 팔공산 기숙 신라 헌덕왕 원년에 창건된 천년고차의 은혜사는 국보로 지정된 거조암을 비롯하여 백흥암, 중암암 등 8개의 암자를 거느리고 있으며 괴불탱, 대웅전, 아미타 삼전불 등 역사의 향기를 간직한 국보급 문화재들로 가득합니다. 특히 추사 김정희의 침필로 쓰여진 현판 글씨는 은혜사를 찾는 이들을 설레게 합니다. 더불어 고즈넉한 산사에서 누리는 템플스테이는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소중한 추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팔공산이 빚어낸 아름다운 잘경은 치산폭포로 이어져 맑고 깨끗한 물줄기를 자랑하는 최고의 등산로이자 피서지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희라이다 희라이다 우리 영천씨가 잘되게 희라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들어보는 거잖아요 들어보세요 안 들려 안 들려 그러면 우리 영천이 잘되는 거예요? 정말 안 들려요? 정말 안 들려요? 이야 신기하다 신기한데요? 저도 한번 빌어봐야겠네요 빌어봐야겠다 다음을 봐서 자신의 소원을 점쳐볼 수 있는 신비한 돌알매와 국내 최대 아미타 대불이 그 웅장한 자태를 자랑하는 만불사 마음과 정성을 다하면 그 바람이 이루어지듯 영천에서 신기한 소원 여행을 즐겨보세요 역시 구경 중에 최고는 시장 구경입니다 최고죠 최고죠 여기 생산들 좀 한번 보세요 너무 신신해요 이게 그 유명하다는 영천의 사모고기 돈베기잖아요 돈베기 영천하면 돈베기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사장님 좀 팍팍 담아줘 보세요 아 시장인식이라 넉넉하시네요 장차 잘된다 영남의 3대 시장으로서 부품인 영천시장은 각지에서 몰려든 싱싱한 농사님들과 장사님들의 구성진 입담으로 장파의 정교움이 부득합니다 단도가 높고 과즐이 풍부한 영천 포도와 사과와 배우는 영천의 맛을 대피하고 있으며 정갈하고 기쁨있는 먹거리들은 영천 여행에 또 다른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직접 알알이 염진 포도를 수확해보는 포도수확체험과 도심을 벗어나 농촌의 향기를 흠뻑 맛보는 농촌체험활동은 소중하고도 값진 추억을 선물합니다 이 밖에도 문화와 예술이 손쉬는 시학미술관 전국 최대 노예중산지임을 상징하는 노예체험학습관 하늘과 가장 가까운 온천 사일온천 짜릿한 추상냇붙일 명소 사일못가지 표식과 체험 무궁무진한 감동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곳 바로 영천입니다 우와 영천은 정말 환상적인 곳일 것 같아요 어레수도 영천 한약의 도시 영천 승마체험의 도시 영천 역사와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 알아요 알아요 정말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즐기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영천의 매력에 빠졌던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아쉬워요 아쉬워요? 다음 주말에 또 오면 되죠 그럴까요? 그럴까요? 영천으로 렛츠고! 렛츠고! 아쉬 unvei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